좋아요 자 드래곤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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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노버스2 이어서 가야죠 우리의 제노버스 무면허 타임머신 운전자 크로노 운전자? 운전자 크로노 드래곤볼 세계에 발을 들이빌고 마는 네 자 크로노 갑니다 점점 컨셉이랑 전혀 관계없는거 같은데 나름 컨셉이기 때문에 갑니다 그리고 이번 분기에서 제노버스가 조회수를 또 가장 낮은 조회수로 가장 밑바닥인 조회수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빠르게 엔딩 보고 빠르게 빠르게 그래도 볼 수 있는건 다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죠 사실 게임이 좀 많아요 할게 전에 얘기했던 제노버스 좀 내려가 전에 얘기했던 마블도 해야되고 마블도 있죠 그리고 드래곤볼 전에 했잖아요 드래곤볼 RPG 0.6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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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버전 1번어판 인데 다 한번 해볼까 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잡히면은 무조건 하겠다는건 아니고 그런거로 오늘 닥치고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섭바 다 깨고 말것이야 마인대소동 혼자 하는게 제일 빨라 방 잡고 그러는 시간도 있으니까 혼자 가는게 제일 빠른거 같다 캐리를 받을 생각을 하면 안돼 내가 캐리를 해야돼 저번에 돌려보니까 내가 해도 충분히 센거 같애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어 이번꺼 마인의 습격이라 그랬죠 마인의 습격이면은 마인 아닌 놈으로 해야지 누구로 할까 자 5천 한번 해보고 싶은데 5천은 좀 그지게 할라나 공백 어 이거면 초3 나오나 이거 한번 해보자 트랭크스 데려가겠습니다 놀아서 뭐하냐 가서 같이 싸워라 그래 오바니도 은근히 컴퓨터가 도움이 많이 되네 이게 컴퓨터 시점을 안봐서 몰랐는데 컴퓨터가 많은 도움을 주던거였어 아 손에 안 익었다 그 때마다 손에 안 익어 미치겠어 어디서 애교야 아 이거 뭔데 이게 작냐 맥시멈 차지 일단 슈퍼사이어인 먼저 변신은 역시 천천히 해야지 아 바로 변신한 감이 있긴 한데 감심받아야 되니까 열심히 잡겠습니다 그렇지 저놈의 자바는 허구하는 업데이트 하래 어이씨 에너지파 용건이야? 투다 아야 아야 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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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로 간다 오구군 투가 제일 멋있는 것 같아 뭔가 간진하지 않습니까 머리가 근데 올릴거면 좀 한꺼번에 올리던거 하지 원은 너무 좀 덜 올렸어 약간 비백이 느껴지지가 않잖아 한꺼번에 올리고 약간 튀어나온거는 음 봐주겠어 올리다보면 튀어나올 수가 있으니까 근데 올리기로 했으면 끝까지 올려야지 어따 대고 앞머리를 남겨놔 더럽게 제거하고 여기 나가는 분 있냐? 아직도 일곱마리밖에 안 돼? 이리와 어디가 어디 어디 어디가 아 어딨냐 아 열 마리마다 한맵이구나 기력이 계속 다네 아 투가 슈퍼사이언이 기력이 계속 다는구나 그만 강해지고 되지 어디서 가메하메하 오 좋구만 3는 아직 좀 안 내키는데 역시 한 20마리선 벌써부터 3를 보면 약간 의식이 하지 변신이 많으니까 천천히 봅시다 난 2도 맘에 들기 때문에 2가 적당한 것 같아 3는 너무 화려한 감이 있고 멋있긴 한데 약간 최종 형태 같은 느낌이어야지 하자마자 3로 변해버리면 안되지 간을 좀 보다가 이게 1이다 2다 하면서 5봉처럼 여기 와 마인부우정도 상대하려면 후정도로 기저야지 수몰부우인데 쓰리는 과하지 가요불급인법 어딨냐 4명 아프다는 얘기만 하네 뭐가 못쓰는거니 저거 그렇지 야 좋다 순간이 더 기력 떨어지면은 변신 풀리나 그런거 없나 풀리는 꼴을 못본거 같은데 나는 기력이 안차 기력 안차 진짜 안차네 성사도 세지는건가 약간 모르겠는데 마인부우가 좀 애매해서 이것이 슈퍼 사이언 3이다 대미 쪼금 올라간거 같은데 확실하게 아 잠깐만 용건 한번 써볼까 용건이 이제 3가 아니면 못쓰나보다 용건 폭발이네 용건 폭발 그리고 다섯개 들어가네요 미친거 근접일거 같은데 기술 맥시멈에 진짜 근접이네 트랭크슨가 내가리 없게 저렇게 그냥 싸버리네 어딨어 아 이거 맞추기 너무 어렵다 인간적으로 저거는 시간연살처럼 맞춰야겠다 시간연살보단 빨르다 확실하게 느낌은 온다 이거를 맞출만한 적수가 없어 솔직히 이거 안써도 그냥 평탄만 쳐도 다 죽으니까 여기서는 마인부우가 나오면 몰라도 이리와봐 아 그건 아니죠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디까지 달려보내세요 아 뭐하니 헷갈렸어 연살이 나를 조교당했어 발 오른쪽이란 말이야 왼쪽이 아니라 그렇지 영간 도망쳐야겠다 괜히 알찬거리다가 욕맞고 뒤졌죠 수준 AI 수준 아잇 또 깜찍한 기술 쓴다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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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메하메 하아 하아 색깔놀이 색깔놀이 하고 있어 난 사실 포도 맘에 안듭니다 이렇게 쓰리가 최고가 아닌가 열받게 아 용건 톡팔이다 이리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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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인부 어디 어디 여기 있군요 오? 원 꺼야야야야야! 하아... 방해하는 건가라? 들어간 거 아냐? 사탕된 거야? 길을 모으자 제발 나 좀 쏘게 해줘 논 현란하시네, 얘네들 야, 맥시검 진짜 빨리 찬다 나 왜 자꾸 텅터 때리냐고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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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난 죄, 난 죄, 난 죄 우리가 잠깐 일단은 죄로 하고 좀 모으게 해주면 안 될까, 진짜 한 번만? 꺼져봐, 꺼져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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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야 돼, 뭐 모고, 쭉 모고, 넌 죽었다 어쭈? 야야, 그만해, 야 저 때문에 쓸 수가 없어 트렉그스, 트렉그스 너무 도와주는 거 아니냐? 아무리 인류 도움이라지만 아, 야, 진짜 이거 신게임이네 아, 이걸 저스트가나 한다고? 아니지, 야 아, 개같은 게임 진짜 이씨 야, 그냥 죽여 짜증나 죽였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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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기할 수 없어 용건 폭발로 잡을 거야 이리 와라 어우, 야, 미친놈이 이거, 진짜 위험한데, 이거 죽어! 용건, 폭발이다! 이게 다야? 어, 쟤가 쎈가 보다? 어? 야, 평소 죽여야겠다 날려, 일단 날리고 가서 아이씨 저거 중간에서 에이 제법이구만 아이씨 아아, 야 이게 게임이야? 아이씨 어, 야, 잠깐만 뭐 한 거야 오, 왜, 왜 순간 이동할 거야 저렇게, 저렇게 할 거면은 아, 위험하다 아아아아아아 위험하다 아아 어, 야야야야야 그건 아니잖아 그건 아니잖아 그건 아니잖아 그건 아니잖아 그건 아니잖아 아, 야, 빨리 빨리 회복 도움 용건, 용건만 안 써도 진작에 다 잡았을 텐데 오반이 그냥 생생동은 되잖아 쟤는 사람이가 아닌데 안녕하세요 아, 어디 아우, 지금 뭐 내가, 내가 그냥 해치우겠어 계양권도 넣어주지 옹무공에 아아, 이게 뭡니까 지금 졸라 치사하다, 진짜 미쳤다, 저거 탈출이가 있다위야? 아아, 탈출이가 졌다며 어쩌라고 나한테 저거 아아 아아 죽였으면 된다 왜... 아아 아아 아, 안돼 아니, 아아 용건! 아아!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못쓰다니 에너지 카라 맞고 죽어! 아아... 좋아좋아 어 금방금방 깨겠는데 아 들어오신다구요? 천천히 들어오세요 오늘은...어젠 너무... 딴...딴 일 많이 했으니까 오늘은 폭풍같이 다 깰겁니다 흠흠흠흠흠 정의의 주먹이 악을 물리친다 여기다 클리어 됐네? 잠깐만요 저것만 하면 끝나는거 아닐거 아냐 모든 적격파 정의의 주먹이 악을 물리친다 해서 이제 야무차랑 얘네 나오는건데 무슨 조화냐 무슨 조화냐 아이...골 때리네 잠깐만요 어디있죠 지금? 일로 오시죠 이번에는 캐릭터로 파티하는거를 해제를 했기 때문에 캐릭터 창에서 파티를 해서 가겠습니다 너무 스팀으로 가면은 약간 그런게 있으니까요 라디스도 선생님이야? 라디스도 선생님이야? 어 이게... 1500 자리가 어디다 대고 선생님이야? 전투력을 측정할 수가 없다 아니 나 선생님이 스킬 하나도 안 알려줘 피콜로가 한번 파양했다가 다시 파양 안된다 그 한번 그 다시 그 파기했다가 다시 계약을 짜야겠어 선생님 계약을 어쩐놈 피콜로는 기술 뭐 하나도 안 알려주고 왜 애초에 기술 그런 칸 같은게 있는거야? 그럼 선생님한테 가자 선생님 어? 음 음 아니 맥스인데 왜 초급이야 나 음 아... 진급을 해야돼? 아... 그래 그렇구나 진급 시험 해야되는구나 진급 시험 진급 시험 보겠습니까 당근이죠 이거 해야지 알려주나보구나 야 졸라 치사하다 아... 야무치 따위를 때리면 진급이야? 죄송합니다 회심 Uh Phil 그냥 진급 시켜주는 부분이네 야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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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무췄야 라치 야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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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im 아 크레이셔 볼케노 잡자 아 기술 구성이 아직까지 구분이 안해 근접 계열 구무기는 오른쪽으로 빼야겠다 그리고 왼쪽을 포탄 계열로 해야겠다 뭐야 또 있어? 맥시멈 차이좀 얻어야겠네요 맥시멈 되게 잘 차네요 날려버리는 것도 다른걸로 박고 빨리 죽여야지 일단 개왕권은 근접 기술 조정은 있을 것 같고 아 뭐했냐? 아 뭐했냐? 착각했어 착각했어 20배 개왕권을 착각했어 오케이 어디서 크레이딩 리딩이 개왕권이 슈퍼사인보다 더 좋은 것 같다 지구력 차는게 맞으면 좀 빨리 차나? 콤보 넣을 때 저렇게 차면 콤보 좀 많이 넣어보겠는데 아 뒤로 가는 것 같다 아 극혐 연살 몇 명을 넣어놓은 거예요 어딨어 그렇지 치고 날리고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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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어 지구력 차는 것 좀 어 뭐야 안 죽었어? 아 뭐야 야 이거 드래곤볼 기술인데 아 드래곤볼 소원으로 나온 기술인데 이렇게 애매하면 어떡하냐 맞추기 어려운 만큼 길이라도 쐬야지 변방지게 말이야 됐다 근데 이거 날아가는 것까진 안 나오나? 날아다니는 걸 못 본 것 같네 날아다니는 건데 내가 운이 없어서 못 본 건가? 자 이렇게 새로운 수업을 배울 수겠다 그렇지 드디어 이제 피카츄 배우는 건가? 이상하더라고 수업을 받고 싶다 그렇지 내가 너무 막 넘겨가지고 저런 것도 몰랐나보다 아니면은 처음 할 때 알려줬으니까 이제 안 올려준다? 그렇게 나오면 섭하지 기폭팔로 날려고 어우 이거 괜찮네 원하는 거 나오네 근데 왜 이렇게 체력이 없네 야 왜 왜 메테오러시야 왜 내 마하 펀치 어디 갔어? 메테오러시가 마음에 안 든다고 네 아 그럼 혼자 타셔도 돼요? 굳이 저를 기다리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피콜로가 셋이네 더럽게 아 기술을 막아놨네 이씨 그럼 파이터 파이터지 하셔도 되죠 뭐 굳이 기다려면서까지 상에 안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스토리 깰거기 때문에 폭렬머파랑 러쉬 쓰는게 다야? 아 그럼 뭐 상관없고요 그러면 이번에 주는게 기폭팔 기폭팔 파? 아 망상포를 언제 주려고 그러는 거야? 마인보를 죽여야 마인보를 죽였잖아 아 이렇게 진급이야? 또 진급받아야 돼? 수준 사용기술 설정 사이킹무브 초폭렬 마파가 이제 날려보내는 거다 마파 데스 사이코밤 좀 빼야겠다 쓸모가 없네 엠퍼러 블레스가 제일 나을 것 같기도 데스 슬래시 피니쉬 블랙허 그러면은 바꿔야겠다 이거를 이제 에너지파로 하고 에너지퍼 있어 만만한 에너지파로 하고 개양권 에너지파로 하고 이거를 근접 기술인 이제 마하펀치 마하펀치가 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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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하펀치 마하펀치로 하고 이거는 뭐 내버려 두고 크래셔랑 볼케이노에 이걸 바꿔야겠네 첫 번째 거에 파이널 플래시 이런 거 없나? 다른 캐릭터 있는 건 연동이 안 되나 보다 4배 개양권 에너지파를 두고 아 이거 너무 에너지파로 두나? 자이언트 스톰 울트라 파이팅 본버? 아 이거 맘에 든다 여기다 이제 시간 뭐 어떻게 된 거야 여기다가 시간 연산을 만들고 아 귀찮네 이거 여기다 시간 연산을 넣고 여기다가 본버 좀 애매한데 원거리에서 해치울만한 걸 넣는 게 날라나? 소울 퍼니셔 등도 쓸 수가 있다 익스플로전 베케이션 베케이션? 에너지팟 기술 너무 없네 사야겠는데? 본버 넣죠 뭐 슈퍼 백점프 아 저런 걸 줘? 뭐 주는 게 있긴 하네 저런 거는 100% 줘야 되는 거 아냐? 대왕권이 아 저도 그거 쓰고 어 굉장히 맞추기도 좀 쉽고 좋은 거 같은데 이게 대왕권 들어간 다음에 에너지팟 쓰기 전에 순간이동으로 피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렇더라고요 일단 연산은 바로 들어가니까 크루트가 되니까 오 저렇게 어떻게 피하는 거야? 그렇지 이거 하고 이걸 해야 된다는 거지? 피콜로까지? 아 기평 기평 수준 수준 아 내려가셨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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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라드스 정도는 한 방이겠지 아 라드스 정도는 한 방이겠지 다 하면 또 안 해도 된다고요 진급이 됐으니까 괜찮겠죠 뭐 어떻게 내포 같은 내포 같은 거를 진급 캐스트에 넣어놨냐 어 괜찮은데 이렇게 보면은 약한 거 잡을 땐 끝내주는데 뭔가 서비스에 서비스에 왜 와서 맞아주는 거야 그렇지 베지스터 아 베지스터 저거 이거 좀 안 좋네 세격파가 더 괜찮네 평소에 칠 수 있고 그렇지 끝 어 어 어 어 어 어 이제 그렇게 살려야 돼? 아 아예 아예 살던가 저거 그렇지 그렇지 이게 지구력 없어지는 거를 두 번 쓰면은 날아가니까 기탄을 해서 한 번 콤보를 끊은 다음에 다시 콤보를 넣으면은 괜찮더라구요 왜냐면 어차피 내가 달려가서 때리는 건 시간 똑같으니까 아니 기탄 쓴 다음에 때려버리는 게 낫더라구요 그냥 으흐흐흐 으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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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려버린 다음에 평타 치고 그 지구력 깨는 걸 쓰면 얘가 날아가니까 콤보소가 쌓여서 콤보소 한번 리셋 한 다음에 때린 걸로 기찬 걸로 연세 써서 잡는 응 플레이 타임 플레이 타임 플레이 타임 절약형 주로하다 아 아 폭렬 광탄 연타해서 올릴 수가 있다고 별이별게 다 있네 뭐 어느건데 광탄 저거네 아 야 좋아보인다 야무치한테 쓰니까 역시 야무치라 이건가 뭐 안 좋은거 같은데 야무치 채 들어가는거 보니까 아 빠른 기절이라며 이빨 이거 런타 빨리 해야되네 아 이거 런타 빨리 해야되네 아 이거 런타 빨리 해야되네 아 자꾸 이럴 거야 마감강 설포도 솔직히 좀 불인 기술이면서 이따위로 나올 거야 아 전혀 느낌 안 오는데 이 기술 어 어 괜찮은 거 같기도 하고 사실 빠른 거 같기도 하고 아 한 번 넣어볼까 어 뭔가 약간 누르는 느낌도 있고 콤보랑 연계되게끔 되면은 쓸만할 거 같은데 마감강 살포는 대체 언제 알려주는 거야 네 번째라 또야 새로운 선생님 퀘스트 야 빨리 빨리 내놔 어딨어 사용기술 변경 에너지파 대신 넣어야겠다 병렬광탄 역시 피콜로 기술 제일 멋있어 폭렬마파 마감강살포 포위탄 이게 이 포기초 쪽이네 깨면서 더 생기니까 맞은 게 좋다 아 우이스를 미리 해야지 90레벨 때 된다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망은 살포 없고 할게요 난 슈퍼 나오는 캐릭터는 뭐 맘에 안 든다 아 슈퍼는 어 왠지 난 슈퍼가 왜 이렇게 싫지 어 GT들 GT가 사실 약간 제2보다 맘에 안 드긴 해서도 야 뭐 슈퍼는 너무 맘에 안 드는데 야 뭐 슈퍼는 너무 맘에 안 드는데 야 뭐 슈퍼는 너무 맘에 안 드는데 아 아 자봉이라니 이런 거나 상대해야 된다니 정말 뭐 하냐 아 아이고 애매하게 한 번 저거는 원거리 맞추는 좀 헬이다 아 같이 싸울때 맞추는 몰라도 아 이거 안 초사이어인 블루요? 아 이거 인간이라서 초사이어인 필요 없습니다 블루는 그냥 왠지 안 내겠는데 아 왜 왜 왜 하필 파랑색인 거야 음색이 더 세 보이지 않나 인간입니다 자 꼴어놓기 때문에 한 방에 해치워졌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콤보 더 넣어서 저렇게 쓸 수는 없나 순간이동까지 계산하면 지구력 깨는 거 일단은 확정이 지구력 깨는 걸 두 번 치면은 날아갈 거 아니야 이렇게 쓰는 거밖에 없는 거 아니야 기술로 묶어두는 거를 해야 되나 아 좀 더 하ceptions 흐흡 저번에 슈퍼사이어인을 키워서 그 나메크 성인을 키울라 그랬는데 갑자기 크로ο트럭을 깼으니까 뭔가 essäWorld 재활용하고 싶은 그 桜노 같은 마음 하하하하 아이 그건 아니지 아... 구두는 동안은 못 따라가는 구나? 잡았고 응! 테스톤 합격이야! 앞으로도 그 정신으로 정신을 할 수 있겠지? 정말 대단한 놈이야, 기사고 인간에서 잠비속력 해방 그걸 어떻게 얻는 거지? 그게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게 있다고 들었는데 어째... 새벽... 전혀 지금 머릿속에 안 넣어놓고 있거든요? 배우기 전에 한번 찾아봐야겠다 잠재능력 개방 제노버스2 제노버스2 잠재능력 개방 각 종족의 각성 기술을 알아보자 잠재능력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별다른 제약이 없어 사용하는 건 쉬운 게 장점으로 뭐 그러면은 인간 아니어도 쓸 수 있는 거야? 초급 퀘스트 초급 퀘스트 최후의 시련을 클리어했을 때 보상으로 얻는다 진급... 진급 퀘스트를 모두 Z 단위로 클리어하게 되면 이후에 추가되는... 아... 그래? 진급 퀘스트가 4개라 그랬나? 어, 4개 전부 Z면 얻을 수 있는 거네? 몇 시인데, 그래서 S야? 아 다 해야 돼 그러면? 어? 나 세 번밖에 안 했어? 아 뭐야? 네 번 강살포 일단 강살포를 받고 그 다음 생각을 하죠 잠정적 깨반면 뭐 깔끔한데? 약간 얼티민 느낌 나는데? 여기서 진급 더 하려면 뭐 어디까지 깨야지 진급하는 거야 마인복까지 깼으면 진급도 해줘야지 그렇지 강살포 강살포가 있어요 색깔이 약간 이제 금빛인 게 컨셉이 맞을 것 같은데 해줄 정도로 쓸 수 있네요 아 역시 느려 역시 쓰레기 기술이야 이거 어떻게 해서 콤보로 넣을 수 있으려나? 방어를 할 수 있는데 방어를 해도 소용이 없는 그 타이밍 아 방어를 하는 타이밍 그 타이밍을 잡아서 딱 써야지 야 뭐 또 있다고 진급? 어 진급 왜 이렇게 많냐? 나 이미 다 별거 배웠는데 나 이미 다 별거 배웠는데 오늘은 어떻게 진행한다고 그러고 진급만 하네 아 본보 대신 넣었죠 뭐 마흔 강살포 레벨업도 했으니까 타격으로 올리겠습니다 올맥스 될라나? 50레벨이니까 올맥스는 안되겠다 하나 정도는 더 올라가겠는데 카이저 클래스편 카이저 클래스편 그리고 진급 시험은 혼자 하네요 지금 하는 말이지만 내가 랭크 올리는 건 잘 모르겠는데 그 줄을 모르겠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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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여기 주먹이여 채찍이여 야 폭널받고 별로다 어 뭐야 지금 쓰면 맞을까 아아 안 맞겠지? 아아이 마 맞출 선들이 그렇게 긴 것 같지도 않은데 솔직히 말해서 시간 연사랑 비교를 하면은 18루 일단은 아 광살포를 어떻게 이어야되지? 그 콤보 해야되나? 이거 날려버린 다음에 쫓아가서 다시 날려버린 그걸로 해보자 전에 그 연습에 있던거 아 아 아 실패했네 아아 저스트가드 저거 아 아우 야 저거 아 아 이거 이런다 이거지? 아 들어와 가서 형태가 아니라 그 기력 깨는 걸로 콤보 걸었나? 기럭게는 건 다음이었나? 아 이거 잘 따라와 그냥 이거 쓰자 자신이 없다 까먹었어 다 다시 배우러 가야되나 다시 수행하러 가야되나? Z를 꾹 눌러보라고요? 아아아아아아 이게 이거구나 아 이게 뭐 어떻게 하는건가 했는데 설명서에도 안 쓰있더라구요 체력 자동 회복 뭐야? 개석이네 이렇게 좋은게 있었어? 망한광상표 좀 쏴봐야겠다 아 이건 왜 저걸 맞는건지 모르겠는데 얼마전에 생겼다구요? 아 여러번 안되다보구나 아 저게 피해진다 저건 오바지 컴퓨터는 저런거 못쓸거 아닙니까? 딱 이제 이지하게 하라 이거네 좋구요 날려보낸 다음에 쳐서 땅바닥으로 보낸 다음에 망한상표 써야겠다 쳐서 땅바닥으로 보내고 너무 많이 때렸다 어? 아 되는건가? 아니지 위로 뛰면 안되는거 아니야 하아 12,000 많이 준다? 어 4레벨에 맞는 진급인가 본데 5단까지 이러면은 진급 됐고 새로운 수업 마강포인탄 아냐? 새로운 수업이면 아니네? 선생님 바꿔야겠다 우이스요? 아 어떻게 블루라 그랬지 그러면은 난 뭐 상관없겠네 90레벨 아 그냥 일단은 얘로 하죠 뭐 나중에 깨닫으면 얻어지겠죠 뭐 못 얻으면은 못 얻는대로 끝날거니까 확산 에너지파 한번 쓰고 싶은데 근데 얘 그런거 알려주나? 확산 알려주냐? 확산 기본기술일거같은 느낌이 기원참이 일단은 그거고 기원참이 일단은 그거고 아 뭐 배울거 없나? 기술이 이정도 배웠으면은 딱히 상관없을거 같은데 아 진급이 이제 맥스가 돼야지 된다 그러면은 잠재능력 개방 제노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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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재능력 개방은 한번 땡기는데 최고 장르에게 잠재능력 개방 잠재능력 개방 잠재능력 아 아 아 아 아 최고 장르가 개방해주면은 이제 스탯을 100에서 125까지 짝을 수 있게 해줘? 아 그렇게까지 찍고 싶지 않은데? 음 그건 뭐 필요 없을거 같고 어차피 전부 다 배까지 찍을 수 있는 것도 아닐테니까 배분전 하죠 개방 잠재능력 개방 여기있다 잠재능력 개방 이 아니라 자 보는건 역시 블로그가 편하다 나도 유튜브 올리지만 읽는건 역시 블로그 같은게 훨씬 읽기 편하다 정성도 많이 들어가 있고 나중에 그냥 찍어서 올리는 기열도 많잖아요 그냥 이제 스크린샷에다 글씨 쓰는게 얼마나 섬세합니까 진급 퀘스트가 5편까지 있고 이걸 다 깨셔야 6번 클래스가 나온다 아 다 제튼을 깨셔야 된다 아 흐흐흐흐 6번 일단 뭐 레벨일테니까 지금은 안되겠네요 그러면 한번 다시 말 걸어볼까 나 레벨 50이잖아요 50이어도 안돼? 아 너무 이거 높게 잡았다 기술 쓸 때쯤이면 게임 다 접겠어 기술 배우기도 전에 아 캐스트요? 저 53번 하죠 뭐 53번을 깨야되기 때문에 근데 저 이거 중간에 비어있는 어 갓클래스 있네 아니네 다음은 갓클래스고 아 60인가 70이요 아 너무 길게 잡은거 아니야? 질려서 못하겠다 질려서 이거 중간에 캐스트 안풀려있는거는 왜 안풀려있는건가요? 안풀려있단 말이죠? 아 스킬이나 좀 사볼까? 흫 잠깐만요 자파점 말고 기술상점 개항권 어설트 초용격권 충격파 비틀거리게 한다고? 일단 이거 하나 가져가고 여의봉 소니킥 슬래치에머 슈퍼드레인 안드로이드킥 파이널 블러우 초남무 휘어지는 에너지파 기아포 이걸 맞추고 콤보를 쓰라고? 어우 괜찮은거 맞네 아 그래요? 얼음덩어리로 만드는 프리징빔 이런게 있어? 개웃기네 아 그거네 이거 무천도사가 오리지널편에서 변신한 오공한테 썼던거 아 이걸 맞아서 변신을 했던가? 어 괜찮아보이는거 많은데 경천장 한번 가져가자 근데 이거는 아무래도 그것때 들어갈거 같고 백짜리 기술인데 이건 그거에 마비시키는거니까 어 마비가 얼마나 갈지 모르겠는데 그 지구력 깨고 이거 쓴 다음에 마비가 오래 돼있으면은 평타 좀 섞어서 아니지 이거 쓰면 다시 지구력을 뗄 수가 있구나 그럼 그리고 이거 쓰고 평타를 때린 다음에 다시 때리고 아 기력이 부족하네 시간연산이 안먹히네 그럼 에너지파요? 뭐 싸니까 뭐 괜찮을거 같기도 하고 그냥 한번 써보는거 정도는 경천장이 이제 이렇게 되면 아예 그냥 기아포까지 다 넣자 기아포가 여기있네요 기아포 경천장 연살 나 뭐 뭐 뭐 샀지? 뭐 샀는데 나 엄청 많이 샀는데 눈에서 빔같은거 샀는데 15,000원짜리 그럼 광살벌 빼고 넣어야겠다 광살벌 빼고 뭐 왜 없어? 기본기술이야? 큐에다 넣어야겠네 그럼 아니지 여기다 넣어야지 충격파 여깄네 프리징빔은 프리징빔은 자리가 없네 나중에 써보죠 뭐 300 아래였어요? 아 나 비싸길래 아 비싸서 그런건줄 알았는데 프리징빔이 제일 좋겠다 15,000원짜리면은 아 보다 이거 온라인으로 가야죠 음.. 어딨나요? 인사 어떻게 하더라? W 탭 컨트롤 아 2였지 2 어디보자 네마 텐넬 이거 뭐 50이랑 여자 50이랑 여자 피클로냐? 개웃기네 서비 이거 서버가 있다고요? 앗 룸작성 53 2명의 누구든지 환영 없음 전부 만들죠 53번으로 아 역시 신기술보다는 그래도 일단 캐릭터를 보고 어차피 스토리를 깨야되니까 아 아 바로 들어오셨네 아 근데 한 명 부족한게 좀 아깝다 아 이거 AI 못넣나? 이거는 오공들 써서 있는 거니까 악당으로 해야지 뭐가 좋을라나 아 아 마인부 아 마인부 뭔가 정이 안간다 부 소도 있네 선 1 선 1로 가죠 아 딱히 안 불러드려도 돼요 굳이 부를 정도는 아닙니다 저는 AI 끼고 해도 돼요 아 아 이거 멀티는 스킵이 안 되는구나 치 뛰는 것 봐라 마인 에네르기파라고 따로 있네 부우부 펀치 아 그거네 블릿 앵그리아트 귀는 그럼 어떻게 모으냐 캔디강선 이게 회피기술이야? 이노센스 브레스는 그거겠지 마을 날려버린거? 아 이거 GTK에서도 있군요 아 지금 처음 봤습니다 흐흐흐흐흐 요즘 너무 많은데? 네 명은 좀 많은데 심하게 자 폰 좀 봐라 이거 펑타가 그거 그거 한번 때려보자 타겟팅이 없어 안 되다 보다 아 아 배치기야? 아 좀 느리네 심지어 에너지파는 그냥 에너지파일 것 같고 이거 이노센스블릿을 한번 볼깐 저게 뭐냐 그리니 이리와 아 느려지네 아 독이네 독 아 독이라니 너무 극조된 기술 아닙니까 독이라는기술이 애초에 독이 있을 필요가 있나 아 이거 평타콤보구나 근데 콤보도 좀 그렇다. 딜레이도 있고 써봐. 이것도 안 맞는 거 같은데 두 번째는 이거는 이것도 지구력 깨고 쓰는 건가? 아 근데 지구력 깨는 게 좀 과하다. 얘는 얘는 지구력 깨는 게 아 이 그레스하이어맨 때문에 어떻게 계산을 잡을 수가 없네. 부탁을 오오!!!! 깔끔한데 기술? 야무채는 블릿이 독 데미지가 얼마인지 모르겠네 야무채 안 죽었어? 아이...그 천진반 endeavor 더 있어 부후부 펀치가 저거였지 저거 부후부 펀치로 콤보가 들어가면은 꽤 괜찮을 것 같은데? 아 근데 너무 사이언맨 거슬린다 이거 아 아닌데 부후부 펀치는 템포상 좀 안 맞을 것 같은데 콤보로는 이거 왜 있는거지? 달려가면서 때리는거면 좀 빠르게 해서 달려가 때리면 맞겠는데 마하펀치랑 비교하면 너무 좀 구리잖아 살짝 뒤로만 빠져도 안 맞죠 그럼 거리가 리치가 에너지파 써볼까? 그냥 에너지파인데 핑크색 에너지파? 약간 재미가 없네 궁은 재밌는데 어디 앵그리얼타가 뭐야 아 그거네 그 도망가는거 쫓아가서 날리는거 해보자 해보자 아 뭐야? 어 배치기 아무리 봐도 리치가 평타보다 짧은데? 이거 돼? 어 뭐야 약간 느린거 같기도 하고 셀이랑 셀이랑 코리자는 확실하게 약간 좋은게 있었는데 셀은 약간 평타 칠 때 너무 그 뒤치기하는 타이밍 좀 애매한거 빼고는 얘는 좀 이상하다 착한 놈이라던가? 좋아 그래 이게 약간 변신하고 전투형이 됐다 그러니까 지금 전투형이 아닌가 보구나 이거 서로 다른 포탈 들어가면은 서로 안만나나? 서로 안만나나? 그렇네 안만나네? 나 혼자야? 싸이어맨 나 어디갔어 그렇지 아 후공이 너무 느리다 아 너무 느려 야 뭐해 저거 아 저스트가드? 어 이거 저거 많이 안좋은데? 궁은 궁은 괜찮은거 같은데 확실하게 아 아닌가? 선들도 있고 약간 아 내가 마인보가 맘에 안들어서 그런가? 그렇지 너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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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간부터 혼자 하는 게임이 됐어 나랑 다른 맵에서 싸우고 있나봐 아 헤렴키턴트 좀 센거 같다 아 어 어차 어 너 넣기가 좀 애 평타로 너 평타 치는거 말고 딱히 지금 어 어 왔다왔다 뭔가 왔어 아 왔어요 오 오 오 오 오 마인보우, 도도리아는 나름 맘에 들었거든요. 도도리아 펀치도 있고, 역시 나는 똥캐치향인가봐. 그렇지. 5천이? 그렇지. 동생한테 멘트도 안추고 그냥 잡아버리네, 사이오모. 알아다니는 것 봐라. 아 뭐야, 끝난거야? 5천이 표정보스야? 아니네. 뭘 지금 놓쳤네. 아, 뭘 놓쳤구만. 다시 하죠? 이번에는 크로노를 봐야겠다, 이제. 새 신기술을. 경직시키는 거면은, 사이어맨 때문에 콤보가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일단은, 3개 추가됐죠, 지금. 경천장이랑, 비롯해서, 기아포랑, 뭐였지? 기아포랑 경천장이랑, 야, 야, 망국 경천장은 진짜, 허, 어감점 봐. 음식도 아니고, 이거. 충격파는, 충격파. 아, 이게 귀여워, 자, 이게 충격파야? 뭐가 비틀거려, 날아가잖아? 어어 괜찮은거 같네 어 후쿵하니까 괜찮네 병천장은 아 이런 기술이야 아 이건 확실하게 그러면 그거네 그리고 멀티를 하면 캐릭터 이름이 아니라 그냥 아이디가 뜨는군요 어 잠깐만요 이거 설정에서 바꿀 수 있나 설정이 안 터지네 나중에 이제 캐릭터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어딨어 정천장은 괜찮을 것 같다 들어간다면 들어가는 거야 뭐 이거 기저시키고 들면 되겠지 그것보다는 빠른 것 같고 예 시간 연살보다는 기아포가 중요하네 약간 충격파는 됐고 야무치 야무치 어어 괜찮은데 기아포 날라가냐 혹시 안날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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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좋아 이거 아 근데 어 개좋아 이거 아아아 아닌가 뭐야 그렇지 이렇게구만 이거 시간 연사까지 연계되겠다 되게 좋다 오 야 이거 이런식으로 들어가네 오 재밌는데 이 기술 재미진데 에이 그거는 그렇지 현진반 언제나 좋아 좋아 크리링 아직 살아있었어 그렇지 여기 약간 느낌 좋다 망설포 기아포 콤보를 한번 넣어야겠다 어디서 현진반 현진반 이거 날라갔어? 기아포 괜찮네 기아포 괜찮네 이거 마하펀치보다 괜찮은것 같다 기아포 하고 아 이거 왜 날라가 이거 날려버린 다음은 날라가는거 똑같은가? 아 이게 같은 파티도 써지는구나 살짝 애매하기도 하고 아 애매한것 같기도 하고 날라가네 때리고 기아포를 써서 아 기아포 날라가나? 천천히 날라가는건가 그냥? 와 광설포 그냥 씹어버리네 기술로 좋아 저 폭렬 초 폭발파가 폭렬.. 폭렬마파? 날려버리는거 갑자기 티비 세네 괜찮네 제배맨 뭐야 개뜬거문데 뭐지? 제배맨? 아 이거 참 쓰고 아 쓰고는 안되네 쓰면은 맞을때 날아가네 맞고 바로 아 좀 애매하지 야 저렇게 머리까지가? 아 애매하다 망고 어 좋아보이는데 약간 이제 사용처가 좀 애매하다 이게 빠른것도 아니고 스페셜 드랭크 아 뭐야 풀피웠네 기아포는 쓸만한거 같고 충격파가 문제네 충격파가 날아가니까 날아가니까 아 어우 사이어맨 드럽게 열심히 하네 정천 마나가 한줄만 더 있어도 다채롭게 될거같아 기아포가 방어가 안되나? 아 아 구름설에서 안되면은 쓰는게 의미가 없는데 그냥 마하펀치만 못하지 그래 눈에 아직 아직 얼리는게 있으니까 경천장 정도는 좀 봐야 알겠는데 경천장은 경천장은 클릭해서 어디있지? 죽었나? 방금 방금 좀 과했나? 풀피네 그렇지 이렇게 하고 묶어두고 어 모르겠는데 경찰차 자체 데미지가 별로 안쎄니까 저렇게 묶어두기만 할거면 쓸 필요가 있나? 기력 기력만 아깝지 않나? 설마 또 비야? 아 또 비야? 에이 아니지? 아 시야? 아 우리 헤어지죠 파티로 해도 의미가 없네 에이 에이 50 됐고 아 이게 남았네 남아서 이렇게 뜨는 거네 비가 이거 하나네 어차피 저 이거 마지막으로 스토리 보러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까지만 조치를 하고 아 맞다 나 얼음 써야되네 얼음은 뭐 메인에서 쓰면 되니까 빠르게 해결해야 겠어 조치를 막 보고 이럴 때가 아니다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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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저도 이미 한 시간 지났는데 좋아 빨리 빨리 제거하고 메인을 보고만 알겠어 메인을 지금 3일째기 때문에 메인은 지금 3일째기 때문에 어 미친게임 이거 그렇지 빠르게 초스피드로 다 해치우고 엔딩을 향해 달린다 새벽 예약권 정도면 충분할 것 같다 크리링 야무치 천진반 그 다음 5,000 트랭크 되었으니까 빠르게 더 이상의 캐스트는 어쭈? 어쭈? 야무차 따위가 지금 건방지게 딱 써 저스트가드 왜 이렇게 잘 쓰냐 나도 저스트가드 좀 써야되는 건가 이렇게 손 대기 싫은데 자 가셔 제거하고 아 뭐야 안죽어 왜 야무치 주제 머리 밀어서 지금 쎄진 거야? 시간 연설 철저하게 올려놔야겠다 그렇지 천진반 타겟팅 나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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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야 지구력을 저렇게 흑한하게 쓰냐 아아 사이언맨 저거 아 저게 저스트가드가 돼? 이건 아니죠 저스트가드 만능설 뭔가요? 정천장 아 마흥사람 존나 슬퍼네 진짜 오우 야 경천장 은근히 괜찮은데 야 근데 저건 좀 아니지 광살포! 아아 야 광살포를 정천장 정천장 은근히 따라가는 것도 있고 아 취소 잠깐만 아 사이어밴드 기아포야? 아 이거 안좋은데 기아포? 전혀 묶는 느낌이 없는데 콤보 자체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바탕이 없다 크릴링 아직도 살아있네요 아 쟤 역시 확산파 아니네 크릴링도 종류가 다양한가? 오우 야 좋은점 아니지 오우 이케 오우 이케 연설 오우 이케 Goku KOKOKOKOKOKO 아 지퍼링 아 저거 막아지는것 혀지다 이거는 날아가고 와라가 날아가고 날아가고 오우 오청이랑 트랭킷인가? 아 거의 풀피네 바로가자 어떻게 된거야 어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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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별맨이야 왜 제별맨이야 왜 제별맨이야 그게 아니잖아 아니 저 야 제별맨한테 싸이어맨 당하면 어떡하니 아 이거 너무 잘 많이 때리는게 오히려 난거같은데 콤보도 사이즈 그렇지 그렇지 많이 써봐야 알겠다 처음에 되게 좋은줄 알았는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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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이어맨 없는게 도와주는거다 싸이어맨이 발차기를 한번 날리면은 더 망해 골고루 하나씩 잡아서 저기서 아 제별맨 왜 자꾸 나와 이씨 여기였어 여기여여여여여여였을거야 어디 어디냐 아아 저기였나 야 어디로 가는거야 이거 저거 restored 좋아좋아 잘 사라졌구요 됐다 드끼여 사라졌다 아 upgrade 잘 사라졌고하니 아니 어우야 뭐야 저거 어우 머스트가드 뭐야 골로 가냐 저게 해픽이야? 어썸한데? 아유 너무 어썸하지 않습니까? 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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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짜식나 어디 어디가 이씨 죽어도 여기서 죽어 여기 난 추각할 기술이 없다 야야 이거 이거 맞으면 안풀리냐? 아 저게 그렇게 돌격은 그냥 일반 기술이고 해피 기술이죠 저 핀지 나봐 아이케 이게 안와? 원숭이 꼬망이 아이씨 그럼 그럼 저 그 히다 그건 뭐야 야 뭐야 됐스 좀 좀 죽자 좀 꼬맹아 타기 전에 콤보 그렇지 아이씨 제각선이라서 안 터졌네 에이씨 에이아이 도망가게 만드는거 대체 무슨 심보냐 진짜 저거 이거 무슨 심보야 이거 이거 무슨 심보냐고 이거 아이씨 트랭크스야 빨리 와라 더러운 트랭크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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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 일단 맞았으면 됐어 일단 맞았으면 됐어 어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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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안 도망가서 좋네 그렇지 아이씨 아이씨 이거까지 딱 불쳤으면 아이씨 안 돌아갔네 어우 야 철원 후후 동기 탱전을 넣어야겠다 그렇지 이것도 빗냐? 비에 냄새가 난다 A다 아 A다 아 드디어 해방됐다 드디어 이 지옥에서 해방됐다 내가 안한게 있어? 표지가 이렇게 떠 아 있네 박앤세일 생겼네 저거 깨야 생기는구나 사용기술 기아포 좀 빼버려 얼리는거 어딨어 프리징빔 프리징빔 넣고 경천장도 빼자 어 탱천은 땡기는데 인간적 이건 탱천은 Q에 넣자 Q에 넣고 붕기탱천 붕기탱천 아까 어딨어 아 이케 쓰레기가 잠깐만잠깐 여기 여기 있어도 안되는구나 붕기탱천 넣고 타임컨트롤은 됐고 광살포 연살 광살포 대신에 그분 넣자 볼케이노 볼케이노가 제일 낫다 솔직히 말해서 폭렬박파 대신에 세격파 넣고 여기서 연계해줄만한게 필요한데 어 태양권 한번 써볼까 진짜로 괜찮을거 같기도 하고 외로 타협괴로 진초사이어인 됐다 본캐로 그냥 다 밀어야겠다 안되겠다 그 꼬로도로 밀어야겠어 난이도가 너무 높아 5구 5반 5공 일단 5반 5공 야 이거 봐도 봐도 헬냄새가 나는데 트랭크스 AI가 근접이었죠 트랭크스 잡고 그렇지 트랭크스 먼저 지구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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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꼬맹이한테 발차기로 밀리면 어떡해 그렇지 야야야야 잠깐만 아아 짧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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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 아 뭐하냐 아 아 이거 시점 변하면서 뒤로 때리는 거 극혐이네 3G 격투 게임에 패해냐 뭐야 야 뭐야 야 뭐야 전시까지 있어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앞으로 상대할 분이 많은데 아 야 아 아 아 아 아 야 변상쓰 생각하면 안 되겠다 아까 그 뭐였어 프리징빔 써보자 아 뭐하니 아 프리징빔 선들 있구나 딱 봐도 없을 것 같은 기술인데 왠지 기술명부터 됐다 아 아 뭐가 뭐가 되긴 뭐가 돼 내가 후딜 내 후딜 풀리는 시간이랑 저 기술 풀리는 시간이 똑같아 아 어차피 쿠스택 타이블로 누린다 좀 막 아 나 좀 아 아 아 아 러시 아니 아 에 이 그렇지 지구력이 에이 좀 거짓게 하지 그러면 쓴 거야? 아 개항권을 왜 쓰니? 붕기탱촌 써야지 붕기탱촌 어 아 아 야 당장 생전 빨리빨리 생전 못쓰냐 지금은? 아 야 태양꽃 바로 짓발이 아니구나 와봐 와봐 들어와 아 야 오 전하 막지마라 치사하게 응 아 치사하게 꼬맹이한테 꼬맹이한테 지는데 오버한 오공 어떡할거야 아 뒤로 안가네? 어우 야 누가 뭐가 저래 꼬맹이라서 머리 안 맞고 배 맞은거야? 꼬맹이 우월주의야 뭐야 생차서 빨리 한번더 어 어 제대로 제대로 진짜 진지하게 진지 진지 진지하게 이게 뭐야 도와줄거야? 웃기고 있네 웃기고 있네 야 잠깐만 미래 미래에서 또 수용해왔어 돼? 야 저건 좀 아니죠 자 일단은 트랭지스 트랭지스 역시 호구야 아 어우 씨 야야야야야야 이걸 어디서 어디서 트랭코스 주제해 어머 야 세상에 생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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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지해 아 저 자동포탑 저거 어 못 도망간다 네 뭐다 그렇지 아 이건 아니죠 아 이건 아니죠 야 이거는 그건 아니잖아 인간적으로 잠깐만 야야야야야 너 건들 생각 없었는데 아주 부자가 쌍으로다가 부자가 쌍으로 쌍으로다가 그냥 더러운 것들 여기서 빅뱅같은 아 그건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대놓고 빅뱅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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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게 뭐니 네 손바닥을 떠났잖아 이미 아 참 골 때리는 놈들이네 이거 도망간다 고맙다 전부 하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너는 크래쉬가 뭘 개이노야 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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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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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이제 저 기술 하나로 다 해먹는거 봐라 작은 피로 버디나 보자고 그렇지 5반 이제 5반 이제 5반 5궁이야? 이 상태에서? 너무한거 아니냐 진짜? 피콜로야 피콜로야 어 부족해 어 어 고맙다 야 어디 어디로 가라거나? 저기로 가라고? 개황신계야 둘만 해주면 된다 20회 개황권하고 그냥 쏟아 부어? 쏟아 부어 그냥 쏟아 부어 뭐 잘 들어간다 야 잘 들어간다 잘 들어간다 어딜 도망가 어딜 도망가 야 어 누가 이기나 해보자고 누가 이기나 해보자고 누가 이기나 해보자고 니가 이겼다 야 축하한다 아 저건 좀 과하지 않습니까 선생님 아우 누가 점프를 하니 요즘같은 시대에 순간이동을 해야지 아 졸라 치사한거 봐라 저거 치사함으로 떡질을 해놨네 저거 어메야 태양권 머리가 빛나는 놈이 태양권이 통하면 안되지 어디서 기압포를 쏠라 그래 건방지게 어디서 기압포를 쏠라 그래 건방지게 잘 피하네 으 으 으 으 으 oops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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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물고기 따라오는게 어딨어 잡옹겼으면 안 따라왔어 야 그건 아니지 볼케이노 지금이야 크래샤 볼.. 아.. 그건 아니죠 야야야야야 어 야 그리캔슬됐다고? 어디까지 날라가냐 이게 야 5반 5반 하나한테 지금 개작 달라고 있는데 공을 어떻게 하냐 제발 제발 볼케이노 공을 어떻게 하냐 볼케이노야 해줘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렇지 바로 선방치러 오는거 봐라 에너지파 쏘는거 봐라 오공의 시대는 갔어 포로노의 시대야 드래곤볼의 시대는 갔어 지구력 없는 지금 죽여야 된다 아 그렇게 빨리 잔다 컴퓨터 진짜 아 망했다 진짜 이거 한 번에 갈 수도 있겠다 일단 안갔어 일단 안갔어 안간게 중요해 공기탱차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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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지해 그렇지 그렇지 우와 날려 그렇지 빨리 빨리 기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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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해서 이겨야 돼 기도해서 그렇지 일단 일단 맞춰서 아이템 없냐 저 지넥은 대체 어떻게 쓰는거야 이씨 아 잠깐만 아 나무가 아 나무가 날 방해 나무가 날 방해해 이번엔 진짜다 이번엔 진짜 죽인다 왜이렇게 붙어다녀 프리징빙 말고 에너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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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징빙 뭐야 마하킥 마하펀치가 낫겠지 마하펀치가 좀 난것 같고 그거봐 어디서 뉴비 환영을 하고 있어 난 볼리 끝나면 갈 것이야 사이언 세네 저런 놈들이 우주에 있으니까 우주가 더러워지는거야 죽인다 죽인다 야 야 세상에 아으 스랭크스가 제일 센거 같애 진짜로 진짜 맹세 스랭크스가 제일 센거 같애 진짜 몰라 무서운 놈이야 저거 어떻게 하는거냐 지구력도 안써 그냥 피하는데? 뭐야 날아가는 도중에 변신하는게 어딨어 세상에 아무리 한국적이 없어도 정도가 있어야 되는거 아닐까? 지구력 다 채웠어 가자 볼케이노 어 어 야 이게 이게? 큰일났다 진짜 큰일났다 지금이야 아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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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었던거 같애 아니었던거 같애 에너지파 야 에너지파를? 야 나이스 타이밍이었다고 서로 속으로 감탄했는데 에너지파 씹는다고? 그렇지 음 저거 피해지는건 진짜 개오바 아닙니까 아무 생각해도 그렇지 아 뭐하니 병신아 핑투를 외친 이 씨병신아 개새끼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흥분했네요 시간연사를 넣을수있는 각이여서 너무 흥분했네요 죄송합니다 아 그런거 아니겠습니까 게임하다보면 날려버려 날려버리고 썩 탱천 탱천 한번더 탱천해 탱천해 변신해 그렇지 변신할때 좀 날아간다거나 뭐 그런거 있으면 안되냐? 나는 변신새도 그냥 샷맞아야되냐? 변신하면 충격파로 날아간다거나 뭐 그런거 없는거야? 난 볼케이노야 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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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보다 훨씬 깔끔했다 빠르고 깔끔해서 어 시간 나발에 그거에 투자를 안한게 신의 한수였어 여기서 죽으면 크짱인데 안죽겠지 뭐 20배하고 때려야되나? 20배하고 때리면 많이 때릴거 같은데? 20배하고 때리면 근데 맞아 죽을거 같은데? 아니 아니 트랭크스가 그런게 있습니까? 거기서 기탄 싸움을 하자 그래 이리와 트랭크스가 만만해 기술 쓰기 전에 해치워야돼 쟤는 평상판정도 안좋아 이럴줄 알았다 태극파로 카운터치고 그리고 크래셔 볼케이노 이미 이미 요놈의 패턴은 다 이해됐어 에너지파까지 그렇지 날라가면은 다시 궁기 생전 때려서 지구력 올려주고 이미 트랭크스의 패턴은 익혀버렸어 이건 좀 아니지 이거 포탑이냐? 어디다 대고 포탑찍이야 그렇지 크래셔 볼케이노 아 저게 날라가네 버닝어택 아니면은 궁극기 밖에 없으니까 아이 잠깐만 이거 아니지 이거 아니지 이거 아니지 이거 아니지 잠깐만 이거 아니지 이거 이렇게 하는거 아니지 자 앙템빨 볼케이노 그렇지 맞아줄줄 알았어 너는 맞아줄거라고 믿고 있었어 헬스 터졌다면 안 맞았겠지 지금 쓰면은 카운터 치고 평타로 이어갈라 그랬는데 두번 써버리네 대단한 녀석 에너지 파 에너지 파 에너지 파 에너지 파 저걸 피하네 아 그만가 미친게임아 아 죽지 쟤는 무슨 지구력으로 피하는게 아니라 귀력으로 피해 필살기 있어서 잡았고 그렇지 그럴줄 알았어 빅뱅 쓸줄 알았어 빅뱅만 쏘는 빅뱅 중이니까 그렇지 예쁘다 예쁘다 예쁘게 들어가다 여기 이거 분기탱전이다 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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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력 밀린다 후궁으로 한번 올거야 올거야 대각선 그렇지 한번 더 와서 또 빅뱅이 그치 그치 한번 더 올거야 한번 더 올거야 분명 올거야 아아 근데 좀 빨랐어 타이밍 좋아서 좋은 타이밍이었어 어차피 나 회복하고 할거니까 아 저건 좀 이건 좀 아니죠 크래셔 볼케이너 지스는 죽어서 크래셔 볼을 남겼다 나는 이길 것이다 야 어디갔냐 피콜 어디 있어 피콜 어디 있어 피콜 어디 있어 피콜 어디 있어 더러운 싸이어인들 싫은거지 그러니까 나한테 기를 주는거지 좀만 밀리면 변신하는 더러운 밀리한 놈들 흑 흑 흑 흑 흑 흑 쟤들 분명 늙으면은 잼 뚜껑 딸때도 변신할거야 저런애들은 한번 중독되면은 변신을 안할 수가 없지 어차피 밀리면 변신하면 되잖아 이런 생각으로 살거란 말이야 아 개항권 아니야 개항권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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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아 참아 지금 아껴야 된다 아아 에너지 봐 에너지 봐 에너지 봐 에너지 봐 그렇지 이러고 볼케이너 이러고 볼케이너 그렇지 그렇지 아 저거 날라가는건 오바죠 지구력 이미 다 채워놨는데 이럴까봐 혹시 날라가는건 좋아 이걸로 날라가는거 오히려 좋아 채웠죠 저거 에너지파 아 이거 저건 진짜 애매하다 저건 진짜 애매하다 생각하는건데 아 저거 맞았으면 진짜 바로 시간전사를 그냥 꽂을만한 기력이 없었군요 된줄 알았어요 기력이 주먹 그렇지 에너지파 에너지파 그렇지 좀 모으면서 대기하고 바로 평타 세져서 날려버리고 평타 계속 넣어 죽을때까지 후공 그렇지 후공 아 늦었어 그렇지 후공 때리고 순간이동해 순간이동해 순간이동하라고 미친 쓰레기 게임아 아 아 크리셔볼 깨기 장인이다 야 인정한다 달인이다 아 이거 2콤보로 죽여야된다 됐어 됐어 죽었으면 됐어 오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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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돌려 새끼가 귀찮아 그렇지 후공 그렇지 에너지파 쓸 에너지파충 이거 후공 후공 그리고 지구력 깨기 그렇지 그리고 시간연살 그렇지 아아 5대5다 탱처 써야되는데 탱처스를 맞더라도 탱처 써야되 그렇지 그렇지 한 번 더 써야되 아깝다 아냐아냐 또 맞더라도 써야되 써야되 아냐아냐 이건 좀 오바였던거 같다 오봉 그렇지 어디서 더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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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이어인 아아 저게 삑살이 나네 아 저거 맞았으면 바로 그냥 떡상인데 이거는 욕심부리지 말고 퓨로 쓴다 잘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그렇지 잘해야되 잘해야되 잘해 그렇지 시간연살 아아 이겼다 이겼다 무조건 이겼다 이거 이거 지면 사람 아니다 무조건 탱처해서 지구력 올려주고 두 줄이면 한 번 피하죠 한 번 잘 봐서 세격파로 카운터치면 한 번에 끊을 수 있다 아니 이거는 탱처해야되 무조건 탱처해야되 그렇지 한 번 주고받아서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그렇지 일단은 이걸 하고 세격파로 카운터 쳐 날리고 그렇지 끝났다 아 이게 안 끝난다구요 한 번 뒤돌려차게 하기 전에 옆돌려차게 했을 때 바로 때려서 죽아 아 드디어 끝났네 드러운 게임 드럽게 어렵네 진짜 미쳤나봐 말이 됩니까 이게 이렇게 깨라고 만든 거예요 다 여기서 지금 지구 등치 수정하고 있구만 진 마이네 부활 아 아 괜히 골랐네 그럼 땅코마 땅코마 친구 멋있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재배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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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그런가 5반 시장 정답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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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인보족이 이런 프리저랑 쇠를 가져왔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얘 때리고 흘러내냐 야 기력 왜 저렇게 많아? 지구속도 많은데? 도스트 자폭 어때? 갤럭티카 도너츠 기술 구성 좀 봐라 아 바로 쓰리되는 건 재미없지 자폭 어떻게 봐 오호 야 그렇게 쓴다고? 어어 내 뒤네 이거 닭솔 마오비네 번져 물질 꺼냐 근데 아 이렇게 야 개쩐다 이거 이거 되게 좋다 이거 어어 산탄이야? 아 별 쓸모없죠 아 야 잠깐만 도너츠 갤럭티카 도너츠 에이 오 야 저걸로 가네? 자폭 어택은 뭐야? 아 이렇게? 아 선불 좀 바뀌어 어 야 데미지 끝내주는데? 변신 슈퍼 파괴왕자 저거 바로 패준각이다 이거 그렇지 야 이거 되게 좋다 야 이거 되게 좋다 작아서 좋아 그냥 작아서 잘 안 맞아 약간 흐트러지면은 아 주거주거 미사일이라 그러네 어디서 기술이 지금 이거 개탕 치면서 말이야 오오 슈트 50이다 야야 야야야야야 야 이건 아니지 아무리 상구석이 없어도 지 자식을 패면 어떡하니 펠 자식도 패네 아주 야 근데 마인보우 드럽게 구성 안 좋던데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존재가 뿜뿜하냐 해피기는 좋으니까 마인보우 마인보우가 버티긴 좋은거 같다 해피기가 너무 좋아서 마인보우 해피기 말고 좋은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 그니까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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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뒤졌다 그거 오 이리와 야 나 때리면은 고스트가 부딪혀서 때리는거 막아주 이거 괴삭이야 진짜 근데 하나 보이시면은 이유로 다 보이시네요 거의 보험 하나 들고 가는거야 이거 근접전으로 괴삭인데? 플레이어 갖고 싶어서 사귀겠는데 진짜? 좋아좋아좋아좋아좋아좋아좋아 야 바로 이제 본신 나오네 베지타가 죽으니까 나도 쓰리야 나도 쓰리야 뒤졌어 어디있어 어쭈? 진짜 못된 놈이야 얘가 보면은 마인보우 이길 수 있었으면서 일부러 뭐 미래에 맡긴다 이러고 쟤가 안싸운거 아니야 어차피 죽은 사람이라 이거지 죽은 사람이면은 지상에 내려오지 말던가 난 죽은 사람이니까 도와주지 않을거면서 지상에 내려오고 싶다? 악마같은 녀석 이렇게 성숙이 들어오니까 슈퍼사이어인 쓰리같은게 되는거야 애기였을땐 착했을지 몰라도 어른 오공은 아크한테 아크 빗맞으면 바로 갈거야 도넛! 통한거냐? 나도 모르겠다 메테오 러쉬가 제일 좋다 도슴도치끼리의 싸움 좋구요 도넛! 아우 드러욤 게임 진짜 아우 드러욤 게임 진짜 아우 드러워 진짜 도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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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개사기야 진짜 도넛! 도넛! 데미지부터가 사기야 그냥 아재도 쓰리 있을거 아니야 당연히 근데 이거는 진짜 쓰기 어렵긴 하다 쓰면 좋은데 쓰는건 진짜 어렵긴 하네 어디서 난 슈리에다 고스트까지 있는데 어따 되고 지금 근데 슈리를 변해도 고스트가 일반 상태인게 약간 맘에 안드네요 그렇지 그럴 줄 알았어 가득 풀 줄 알았어 두 콤보로 죽여야 된다 기본 콤보로 기본 콤보로 죽여야 돼 기본 콤보로 아아 이거 안 올라갔으면 들어갔는데 이번에 잡겠지 이번에 잡겠지 엄마 또 변신한다거나 그런 야 구분이 안 돼 내가 내가 누군지 구분이 안 돼 이 정도 사라졌어 야 명중룡 기저귀가 진짜 씨 그냥 막 쏘는데 뭐 조준해서 기타 나라고 그런거 아냐 그냥 그냥 쏘는데 에너지 파도 없네 얘들 그지 같은 기술만 있고 도넛치 행위다 오 나왔다 나왔다 뭐 나왔다 뭐 나왔다 빨리 빨리 풀어 풀어 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뭐 부활하겠지 당연히 아아아 뭐 조금 조금 돌아다닐 줄 안다 쟤 만이라고?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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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있구만 역시 있구만 역시 있구만 뭐야 야 뭐야 14000? 프리셔급이야? 진지어? 어우 야 내가 친줄 알았는데 나름 보고 쳤는데 애매하게 들어가버리네 이게 안들어가? 뭔일 일 일어난거야 아 어따 보고 쏘는거냐? 원콤으로 끝내자 콤보가 전혀 이어지지 않는다 뭔가 도움은 되는데 엄청나게 유령이 약간 애매한거 같은데 야 어디다 쏘는거야 아 다 틀어막네? 아 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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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게임합니다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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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해방인가? 파탄만 잡으면 이제 끝나나? 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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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뭐하는거야 어디다 때리는거야? 자동이야? 그렇지 깨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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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 이거는 S 주겠지 추가 나왔는데 그렇지 아 드디어 52까지 올라갔네 야 드디어 이제 해방인가? 드디어 메인 갈 수 있는건가? 아 드디어 드디어 보내주는거냐? 아 왜이렇게 어려운거여서 뭐 뭘 딛는거라 그런지 더럽게 어렵네 아 뭐야 아직 남았어? 하 가자 세레야지 스위치 드디어 도전 치커기들 다 데려가야겠어 저의 위치함을 보여줄게 넌의 힘을 보여줘 넌의 힘을 보여줘 어후 내가 이거 50개를 했단 말이야 거의 이렇게 빠져도 와 모초코스 1명만 있는데? 던졌으면 볼까? 그렇지 어 뭐야 왜이렇게 허접해 아 뭐야 뭐야 뭐 어쩌라고 간거야? 안 뜨는데? 포탈? 색깔? 뭐지? 가면 되나 그냥? 어딨어? 아아아아 이거 도망다니는거 잡아서 잡는거야? 야 그 겸이가 좀 어 이거 안 맞네 이렇게 안 맞을 것도 있구나 어 기타 왔다갔다 하는거 봐라? 에이 이건 지금 맞췄더니 아 뭐 이거 아무데나 가면 안 돼 또? 황야 너무 금방 도망가 너무 붕괴된 셀게임 해장 맵 되게 많다 어떤거는 기억하는데 다 재생된거 같냐 어딨냐 그럼 얘는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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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공파에 저스트가드가 먹혀? 말이 들으게? 아 기공파에 저스트가드가 먹혀? 어 이해할 수가 없네 그게 말이 됩니까 인간적으로? 아 뭐 내가 단게 있는게 아니니까 상관없긴 한데 아니 좀 이상하잖아 여기 없네 왜? 벌판 갔나? 셀게임 현장 있었잖아 저거 황야 벌판 하늘 없는데? 아 여깄다 여기다 여기다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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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헤이 다음 맵으로 갈 만한 여지가 없는데 아 이거 큰데 있나 보구나 큰데 맞어? 바로 모르겠어 아닌데? 아 뭘 어떻게 되모은거야 이 게임은 아주 만들게 없으니까 도망다니게 만들었어 이제 술래잡기를 만들었어 어딨는지 랜덤인거 아니야 하늘 다갔죠 이러면 마지막이죠 마지막까지 뒤져야지 되나봐 그렇지 바로 온 게임 원기옥이다 이야 키에테 낙하다라의 원기옥까지 연계 좋구요 아 말하고 변신하는 타입이요 이거보다 뭐 들어갖고 어디서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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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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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이로 일반 파 주니까 피하느라고 두 번째 파 못 맞고 에이아이의 한계구만 에이아이의 한계구만 팩트숏으로 한번 들어갈까 팩트숏이 가장 콤보로 이어질 것 같은데 약간 경직 있었죠 팩트숏 왜 거기를 보고 쏘냐 그렇지 프리저리가 힘을 내 저게 저스트가드가 되는 타이밍이야 방어가 안 되지 않나 내가 더 맞을 때는 오우씨 그렇지 아 비던 나발이던 나 좀 여기서 내보내 줬으면 좋겠어 이게 오십이 이정도면은 구십까지 하면 얼마나 센거야 오우 오 다 됐다 드디어 됐다 아어어어어 됐다 됐다 오 드디어 갈 수 있다 드디어 해방됐다 나 아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오우 옛날 구십게임처럼 타격 기술로 개환권 연속으로 때리는거 그런거 궁극기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히트하면은 이십백개환권 에너지파 말고 평타로다가 드디어 왔습니다 메달을 사용해서 아이템을 살 수가 있어 그럼 도트라인 왜요? 드디어 제트 본편 이후에 진행으로 가네요 이제 그녀는 트랭크스로 다행히 다행히 아직도 쉬고있어? 나 꽤 오랫동안 못본거같은데 며칠동안 못본거같은데 아, 자넨만도 살렸지? 마지막 싸움이다 잘해봐라 그래 그래 아이고 뭐야 마지막 싸움이 마인보호 싸움이었어? 나 이거 안 깼어? 좋아 베지스터한테 맡기겠다 대상 23,000이라니 대상 최강인데? 야 베지스터 또 13,000이나 돼? 오 13,000이면 꽤 싸우지 나름 아, 정확히는 16,000 넘어서부터 잘 싸우는 것 같긴 한데 아, 13,000이면 그래도 최소한은 하지 않을까 싶네요 아, 그냥 막 때리네 쟤 도와줄게 이렇게 에너지파, 분기 텐션, 풀파워 어차피 이거 대화 다 끝나야지 진행되는 거 아니야? 아, 베지스터가 해줄 거야 안 되면, 베지스터 죽으면 내가 20회 계양권으로 도와줘야지 야, 뭐하니? 나 여깄어요 미디안 마이나 그렇지 대화 끝나야 되는 거 아니야? 싸워야 되는 거야? 베지스터가 방해할 것 같아서 싸우고 싶지 않은데? 어, 뭐야? 너무 하신 듯? 내가 간다 아, 이게 안 맞는다고? 말도 안 돼 20회 계양권 시간 현사를 20회 계양권 시간 현사를 피했단 말인가 아, 이게 안 맞는다고? 말도 안 돼 야, 이거 참 내려가 주먹! 어우, 야, 둘 다 쳐맞았어 미개하게 어머, 야 튀어 저거 되게 좋다 약간 이제 콥쌀이 낄 때 되게 괜찮겠다 팀전에서 멀티 3 대 3 같은 데서 다 엇보야 평소에 잘 했으면 들었을 텐데 말이야 너무 닭이야, 이거 야 그렇지 다시 날려 역시 안 되는구나 어우, 야, 베지터야 그건 좀 아니지 않냐? 이렇게는 이상 볼케이노다 그렇지 너무 천천하다 라임보 어디 어디 후공으로 기술을 끌을 수 있다는 게 정말 매력적이구만 후공으로 아이, 뭐야 꼭 쟤한테 간다 엄마한테 돌아가는 아이처럼 맘에 안 들어 오우 오우 야, 멋있다 야아 에이, 베지터야 연살각인데 아, 야 지터야, 제발 내, 내 인생의 대부분을 내, 내 인생의 대부분을 제노버스 제노버스 플레이의 대부분을 시간연살 각보는데 재고 있어 뒤고 베지터는 좀 죽었으면 좋겠는데 연살! 어디서 또 차갈라고 온 것 봐 미친게임 끝났다 끝났다 미스터 아사단사마는 잠깐만, 잠깐만 대화로 해결하자고 그렇지, 대화로 해결하자고 가드 깨지면은 지구로 빠지는구나 가드 해본적이 없지 몰랐는데 야, 나 이거 죽겠어 야! 빨리 쏴 됐다 그렇지 다 죽여야지 다 죽이고 데이까지 타야되는 끔찍한 게임이야 야, 근데 타격계 기술 찍어서 그런지 시간연살 잘 들어간다 좋은데? 놈이 야, 그것은 잘생겄네 다시 현장 내가 한의 한의 마인볼 해치웠고요 마인볼 해치면 끝난 아예? 아 저번 시간에 내가 그냥 돌아갔었구나 도중에 스킬 본다고 그리고 까먹고 지금 서브한 거구나 그래서 마인볼 못 잡았네 사실상 다 끝난 거 아닌가? 마인볼 해치웠는데 기다려주세요 나는 지국전을 봤어요 잔엔바의 다른 나라가 있었어요 무슨 소리야? 아 버독! 지금도 에너지 해소한 녀석 있을 거다 그냥 나 집에 보내주면 안 되나? 저것도 쫓아가네 그냥 못본 차고 집에 가지 사서 고생이야 저요? 아 이제 방종입니다 어 근데 어 슈퍼로 넘어오네 그 세상을 뷰루스 전투력 좀 볼까? 마인볼 23,000이었죠 프리저 16,000 쿠오라 17,000 셀 21,000 마인볼 23,000 얼마나 셀지 볼까? 전에 봤을 때 별로 안 셌던 거라고 해가지고 비루스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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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일단 15,000 잠시만요 잠시만요 너가 다야? 아 너랑 1대1야? 아 슬로우 뭔데 이건 아니잖아 솔직히 15,000 따위한테 제 생각은 없는데 어디까지 가세요? 한 번 시작하면 멈출 수 없어버리는 그런 부분인거야? 후공 그렇지 다시 날리고 지구력 깨기는 안 통했고요 마하 펀치 날리고 따라가 아 느려져가지고 못 따라갔다 이건 어쩔 수가 없다 이제 후공보다 빠르네 역시 15,000 AI는 후공을 못 치는구만 아 아깝다 탱천이가 필요하다 탱천이가 탱천이가 탱천 쌓이면 팜리발리 그렇지 좋아 하나 쌓였고 그렇지 잘가 아직도 못하기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렇지 탉 으 stepping 저기까지 안봐도 머리카락이랑 피부색만 봐도 알겠다 자고요 그 Judge같은 게임 저거 또 있어? 몇이냐? 아 sen A favored performance 아 우선 에너지 파 표절이야 17,000 야? 17,900이면 쿠오라보다 조금 높네 오이 어디 이제와서 17000 따위로 어우 역시 17000이라 그런지 투공도 하고 후방공도도 하고 하지만 더이상 안되지 지금까지 내가 당한게인데 악마보다 잔인한 싸이어인들한테 그렇게 쳐맞아가면서 게임 배웠는데 이제와서 17000으로 뭘 할라그래 야 뭐야 그건 반칙이잖아 저스트 가드를 저게도 써버리네 대놓고 에너지팔을 쏠라 그래 그렇지 차고 날아가서 다시 평타 후공 날리 호임 날리고 아 이거 너무 올래라 너무 가벼우시다 아 이건 아니죠 너무 무게해져 방금 그렇지 정면에서 그냥 쏴버린다 지구력도 없지만 아 아 뒤로 순거 뒤로 떼굴떼굴 날아간 다음에 뒤로 대신에 날아갈 줄 알았는데 그저 뭐야 기도하는 거야 오픈 위 오픈 4 4 어떡da 어디 더 osse fine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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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시간 연살이다! 아... 더러운 게임 아 뭐야? 야! 아니 시간 연살 마무리를 두 번 했는데 딜하고? 양심이 숨지셨나봐 한 번 더 해 다음으로 가 비로소 전투력까지만 볼까? 궁금한데? 하... 너무... 짝이 주는 거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뭐... 가만을 못 깨니깐이다... 서로서로 모두... 파괴하자올까?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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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수이소... 콧대방을 diamonds 콧대방을 도망가려나! 아 뭐야... 주말 기념으로 소공예여? 소공예여? 야 방음... 방음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헛 이것은 프린이잖아! 하지만 이렇게 많은데! 불가능하다고 하면 그 프린을 전부 올릴게요! 어때요? 이미 손에 넘어가는 순간부터 제 것 아닙니까? 그럼, 괜찮을 것 같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프린타임이다! 나! 우리에게 한번 더 드릴게요! 빨리! 응, 괜찮다. 너희도 먹을까? 필요없어. 교대다. 다음은 결정할게요. 저희도 드릴게요. 없었으면 다시 전송할게요. 아, 여기까지 봐야지 오이스가 나오나 보구나. 아... 저희도 드릴게요. 좀 기다려주세요. 이 프린은 누군가가 만들었을까요? 저희도 드릴게요. 저희도 드릴게요.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모르겠어요, 아 mec... ㅎ흠흨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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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uld 아, 전투력 좀 보자 제발 어, 3만 2천이야? 지금 2만이네 야, 급이 다른데 안 쓸 거 같은데? 아, 뭐야 아, 저 지팡이 된 애가 방해하네 아, 저거 잡기 어썸 생천 생천 한 번 더 그리고 풀 아, 저게 먼저 들어간단 말이야? 어어, 야, 저게 저스트가 들어 어, 잡기 잘 끊었고 날리자 날리자, 날리고 크레셔 지구력을 따올 시간을 벌어야 된다 공기 텐션으로 그렇지 한 번 더, 한 번 더 그렇지 잠깐만 나냐? 나니? 나냐고 아, 나야 아 또 나냐? 아니군요 아주 신났는데 지금 별로 안 세다 야, 얘가 마인브보다 2천이라서 우픈게 AI가 뭐 특별할 게 없네 이미 AI의 한계는 16,000선에서 보여진 것 같은데 포켓몬스터도 E3가 제일 세잖아요 초반에 큰 벽이 돼서 레벨 같은 걸 제쳐두고 야, 그런 식으로 이 게임 최고 보스는 역시 수월한 것 같다 너무 체력 많다 근데 아, 야 우이스 개쓰레기 같은 걸 다 보겠네 진짜 방과 잘했어 그렇지 야, 평타가 저렇게 아파? 레비 높은 게 전수력만 한정돼 있나 본데 AI는 전혀 안 늘었다 AI의 한계는 17,000선이야 7,000, 6,000 미라가 그러면 딱 잘 잡힌 거네 AI가 어우야 세상에 어 아니, 야 이게 안 와? 어디까지 가냐 지구까지 가냐? 어우야 아 아 이건 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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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아 우이스 개 같은 거 아 우이스 없으면 진작에 잡았어 우이스가 1대로 싸우면 이기지 않을까? 뭐가 조금 부서진다 왜 저기 잘 쳐hoo 아 지금 많은데 안달아? 우이스들 그만 놀고 제대로 해야겠다 한번에 보내자 여기서 변신해서 꼭 가자 그렇지 아 저걸 막는다고? 아아 글렀다 글렀다가 이걸로 이걸로 보내야 돼 그렇지 이걸로 보내야 돼 이걸로 보내야 돼 그렇지 간다면 하고 말 그렇지 음 좋아 네 배 아프게 나왔다 하아 드디어 내보내주는건가? 아 쟤는 디자인부터 맘에 안들어져 우이스 저건 아 우이스가 아니라 우이스도 그렇고 비루스도 그렇고 위험이 없어 피라미드에서 한 마리쯤 나올거같이 생겼어 아 위험이 없어 오스카레 사마데시다 마사카 비루스 다리가 아 사이어를 놓쳤다 사이어를 놓쳤다 아 코로노가 열심히 했구나 새로운 선생님 캐스터가 발생했습니다 한번 가보기만 할까 아 선생님 캐스터라는게 우이스 그건가보다 나중에 배우는걸로 하고 물론 여기까지 하죠 많이 했네요 저녁때 다시 오겠습니다 일요일이니까 아 뭐 재밌는거 없을까 아 사실 할게임이 약간 이제 보더랜드도 그 전사돌 쪽으로 해야되고 마블도 있고 약간 좀 물리거든요 근데 그 게임도 많이 했으니까 스팀게임 마땅히 할만한게 없다 스팀게임도 너무 많이 했어요 이제 할게 없어 FPS게임을 안좋아하니까 마땅히 할게 없다 아 아 맞다 나 포아너 해야지 아 있는데 해야되는데 아 안 내킨단 말이지 비 AOS 쪽 아닌가요 이것도 아닌가 그건 어찌됐건 뭐 게임기 중에서 방송으로 연동해서 할만한거 없나 나 화면 작으면은 울나봐서 못하니까 뭐 TV 연결하면 다 크게 나온다 그랬나? 사운드카드 구매하지 말고 게임기를 하나 사야겠다 인조인간 16호 야 너도 스승이대? 너도 스승되면은 팔 뽑아서 쓰는거야 기술? 진짜 궁금하다 강한 힘을 가진 자가 많아 다음에 다음에 보도록 하죠 수고하셨구요 고생하셨구요 이만 뿅 고생하셨을 as 워 leave 에